햇살이 창문을 비추며 방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여요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 사이로 속삭이고 가을 이슬이 향길 전해요 그림 같은 풍경에 빠져들어 평온한 순간을 느껴요 자연의 따뜻한 봄 속에서 아늑한 공간에서 위안을 찾아요 빈티지 레코드가 돌아가며 추억의 선류를 울려요 따뜻한 차가 손과 맘을 깨워주고 주변의 세상을 바라봐요 그림 같은 풍경에 빠져들어 평온한 순간을 느껴요 자연의 따뜻한 봄 속에서 아늑한 공간에서 위안을 찾아요 흔들리는 촛불이 따뜻한 빛을 비추며 색과의 슬픔을 밝혀요 완벽한 안식처 평화로운 휴식처 걱정은 사라지고 꿈이 날아오르는 곳 그림 같은 풍경에 빠져들어 평온한 순간을 느껴요 자연의 따뜻한 봄 속에서 아늑한 공간에서 위안을 찾아요 아늑한 공간에서 위안을 찾아요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 사이로 속삭이고 가을 이슬이 향기를 전해요 그림 같은 풍경에 빠져들어 평온한 순간을 느껴요 자연의 따뜻한 봄 속에서 아늑한 공간에서 위안을 찾아요 빈티지 회코드가 돌아가며 추억의 석류를 울려요 따뜻한 차가 손과 마음을 태워주고 주변의 세상을 바라봐요 그림 같은 풍경에 빠져들어 평온한 순간을 느껴요 자연의 따뜻한 봄 속에서 아늑한 공간에서 위안을 찾아요 빈티지 레코드가 돌아가며 추억의 석류를 울려요 따뜻한 차가 손과 마음을 태워주고 주변의 세상을 바라봐요 흔들리는 촛불이 따뜻한 빛을 비추며 책과 예술품을 밝혀요 완벽한 안식처 평화로운 휴식처 걱정은 사라지고 꿈이 날아오르는 곳 그림 같은 풍경에 빠져들어 평온한 순간을 느껴요 자연의 따뜻한 봄 속에서 아늑한 공간에서 위안을 찾아요 계약한 바디에 보호사라 아이들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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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